자 비고 방송을 하는데 잘될까요? 라는 질문을 비고 방송이 잘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?로 바꿔서 제가 타로를 봐드리겠습니다. 넷심 샤롱님은 잘되는걸 기대하고 계시잖아요. 제가 잘된다 하고 말해주시면 좋겠죠. 그쵸? 자 이 김경정은 뭐라고 말해줄까?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을지? 자 비고 방송을 잘되게 하려면 방법은 한가지입니다. 자 모든 시청자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비고에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. 지나친 집착은 극몰이라는 카드가 떴어요. 뽑아볼게요. 샤롱님 지금 나이트오브완드카드가 나왔어요. 이 카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정력적이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기사님이거든요. 자 지금이 적기에요. 지금이 방송을 하시기에 적기에요.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쉬면 안돼요. 계속 이렇게 말타고 달려가셔야지 잘됩니다.